이거 진짜 이거 부치란 거 맞으세요? 에어브러싱 처음에 했다가 찬사다가 부치를 돌리거든요 어? 부치를 아닌 거 같아가지고 너무 잘 칠해놓으셔서 이야 전혀 그냥 이거 에어브러싱 뿌렸다는 느낌인데요 이거 명암석 칠 멋있게 잘하셔가지고 이야 기원여금 기원배달여금영원 여기요 아이들도 정말 좋고 대단하시다 모든건 그 고등학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어 사사쓰고 있을거지 배달의 민족이 모든걸 배려놓고 있구나 자 다음에 배달통은 누가 하실거에요? 응